야 오 드리프트 느낌 이상해 플레이더 배치 내가 먹었어 자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카트라이더 CBT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신작 게임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전진이 안되냐 아 키패드로 숫자 패드 안되네 오 후진 야 근데 창문도 되냐 이거 아 어디로 가라는거야 리셋 코스트 리셋 리셋 오케오케 아 코스트 프로세서도 할 수 있어 안티엘 오케오케 사이 와 야 뭔가 반응이 빨라 음성채팅도 할수 있네 오오오 오 드리프트 컷팅 대 류 컷팅 안되던다던데 스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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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스피드 아니 스피드 입력이 씹히는거야? 뭐야? 골짜기네 아니 나 리타했어 스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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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와 이거 컷이 안돼 왜 이렇게 사람 못하냐 와 유컨팅 안돼 난 유컨팅 일상화되서 와 유컨팅 습관 아 습관땐 습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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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리타야 리타야 리타야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차고 캐릭터 배치 있네 배치 바꾸고 의상 세이버지 프로토 프로토가 날 것 같은데 야 휠도 바꿀 수 있어 기간지인데 로비 싱글플레이도 있네 일단 연습초를 볼게 어 빌리 손가락 있다 해보자 창모 들어도 되구요 일단 키패드로도 됩니다 큰일 났어 아이템이 있지 저게 최초 천폴리 되고 according to the team 에릭 키패드 키패드 대구 조금 오 금리 연타 안돼요. 연타 안돼요. 소비를 하나 찬다. 연타. 연타. 유립대리 반응이 좋네. 적응했어. 연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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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응했다 적응했다 야야야 적응했어 적응했어 적응했습니다 어 근데 뭔가 퀄리티 있어 공동매직 유명해 야 이거 트랙 알지? 뭐고 상대편 김인직 김인직이노 이거 스포톤으로 먹기 안 돼 쟤맛서 스포톤 와 이거 앞에 헤드라이트 나오는 거 나 잘한다 느낌 이상해 이거 컷팅은 어떻게 했지? 나 뉴 컷팅 말고 하는 법은 모르겠지 와 이거 나무.. 나무 가는 소리 배지된다 퀄리티 영무 개잘하니 나 쟤 왜이렇게 잘래? 인직이 1등 잡아라 인직이 왜이렇게 잘해? 모르겠어요 유명자네 퀄리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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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개못하는데? 퀄리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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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 왜 안가? 어? 뭐야 야 내 차비 안.. 막어 막어 아 윈터킹 안 돼 막았어 퀄리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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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퀄리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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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차가 들어가 이거 형 저에요 그거 진짜 형 저러가 메리빵 문제인거 같아 메리빵 야 고가 해보자 고가 기대된다 어 기대된다 엉클 기대나 이거 해봐 너가 아 출범 웃었어 아 맵이 뭐였지 고가가 어 여기 맵이 이상한데 고가 여기 터널로 들어갔어 그러네 어 이제 고가가 위로 올라간다 그니까 끊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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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게임부스터 먼저 쓰고 싶은데 실체가 없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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